4-3-3으로 포메이션을 바꿨죠, 지금. 가보자. 공식 경기 한번 달려봅시다. 한 번 졌어, 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졌어가지고. 프로 2부. 그게 1번은 우리 디자이너가 만든 거고 2번은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디자이너. 어? 상대방 승급전인가? 내가 한 번 저주문이 이 녀석 올라가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첼지연,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네요. 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오늘 연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죠? 염살쟁이 네이마르. 라모스는 안 써봤는데, 라모스. 라모스 좋아요? 라모스는 안 써봤는데. 잠깐은 써봤는데, 내 선수로는 안 써봤어요, 사가지고. 아몸. 라모스는 안 써봤는데, 라고. 나. 기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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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잘하는데 굴선생 아 이거 오토패스에 잠부르타 슬라이딩테크 한 번 잘 잘랐다 슬라이딩테크 슬라이딩테크 멀리에스 아 어떻게 잘랐어 어? 누즈가고 있었어 이 자식아 아아 아 여기서 마무리 전개가 안되네 아 대리신청 감사합니다 땡큐 토나님 어디신청했어요? 지금 되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이거 놓쳤어 이거 뭐야 이거 네이마르 에밀리오 구타게뉴 어우 위험했다 아 이거 나 왜이렇게 이번팔 급하지 급하게 나갔는데 공을 뺄질 못하네 어 스타델이 없어졌어 아야야 진유한테 패스했어야지 이거 진유 줬으면 골인데 와 아 걸렸어 어 아아 이거를 못살리네 아 아아 신세계가 좋아요 신세계 신세계를 이용해주세요 천남이 아 아 아 아 아 펠레 펠레 아 펠레 아 펠레 아 펠레 이거 좋지 아 입금 잘못돼서 바로 환불해 주셔서 그런 사연이야 역시 호나우두 여기 보면 잠깐 멈췄다가 방향전환 한 척 하면서 퀘이크 쓰고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어 어따 패스해 어우 악니 75만원 아 75만원 대박 공을 하나 더 썼구나 아 아 대박 너무 많이 입금하셨네 우리 촌남미 대박 대박 아 왜 촌남미 이렇게 통장에 장구가 많아 화홀 하필 부하핏 탱이냐 아 부하탱이냐 아 또 부하탱이네 부하탱 들어가 부하탱 개빠르다 근데 와 부하탱 응카라 그런지 진짜 빠르네 아 아 호동신 김태형 형 뭐해 니네 빨리 들어와 상대도 스테미나 없어 상대도 스테미나 없어 아 굴리티 이것도 때리긴 때렸는데 어 어 어어 마크로스 그러니까 존남님이 대단한 팬이에요 진짜 인정 시청시간은 항상 탑이고 모든 면에서 최고의 시청자라고 할 수 있죠 아 이런 아 뺏겼다 아 이거 위험한데 와 진짜 위험했다 아 개인기 실패 끝 끝났다 이포메이션 나랑 잘 맞나봐 이포메이션 나랑 잘 맞나봐 괜찮네 이거 아 이 자식 또 와 이 자식 봐 폐가 없어 와 폐가 없어 폐가 없어 와 님 좀 짱인 듯 알바 워커 아 수비라인이 너무 좋네 홍명보 알딘이네 토레스 은카네 아 팀이 너무 좋네 팀이 너무 좋네 골키퍼를 싼거 써가지고 저기 뭐야 급여를 많이 낮춘거 같아 아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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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에 아 이거 팀면 SM펠레가 주워먹을 수 있었는데 아 굴리트 몸빵 벗어 아 이걸 잠부로타 큰일났다 큰일났다 풀백 하나 갖추려 했는데 어우 다행이다 어우 위험했다 어 코너킥이구나 지금의 헤버 많이 벗어납니다 옆으로 삐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야 뭐다 패스해 아 뭐하는거야 왜 다 안뛰어 그렇지 쌤앤도 왜 옆가주 안했어 미치겠네 아 풀백 왜이렇게 가출하지 미치겠네 너무 가출했어 쌤앤도 말딘이 안돼 가마차기 아 그게 말딘이야 야야야 백했다 백했다 큰일났다 와 위험했다 와 위험했다 지금도 위험하긴 한데 일단 그 판물은 꺼내 아니 이게 왜 파울이야 어 뭐야 이거 왜 파울이야 와 파울 아닌데 파울 아닌데 옐로카드 안주네 옐로카드 나는 말린이랑 보아템 보아템 은카요 어 어 어 어 아 정말 대단한 손방입니다 거의 한줄 넣은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멋진 손방입니다 뭐 수금만 하네 공격은 진짜 안풀이네 아 뭐야 이거 왜이렇게 얼른 실수가 하지 이거 뭐하는거야 아 너무한데 이거 너무하잖아 실수가 적당히 해야지 너무한데 근데 파트릭 비에이라 워커 푸띠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진 빌드업이 되고 있는데 상대 수비를 흔들려면 좌우로 좀 많이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죠 아 아 아깝다 스탑 좋았는데 좀 느려갖고 난 지금이 더 나은것 같애 스탑 보아템 은크가 훨씬 나은것 같애 스탑무가 아 아 잠 붓어서 좋았는데도 이런거 fot 아 이걸 못 넣었어 와 이걸 못 넣었어 말도 안 돼 상대 수비가 좋아서 지금 나이스 가냐 순간적으로 공 잡자마자 그 방향전환에 대한 심리전 심리전 있었죠 너의 그런 깔끔한 기록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오 먹었다 이거 어우 꿀팁 박았어 방심하고 안 돼 방심하고 안 돼 아 이고르 패스 와 이거 못 뺏었어 와 잘하네 아 잘하네 잘해 아 일어나 아 아 어 어 안 돼 뭐야 와 와 와 뭐야 이거 저쪽 버저부터 터지는 거 아니야 저쪽 버저부터 아 아 아 아깝다 오케이 마지막 찬 아 아 아 마지막 찬스인데 아 아 아까워 아 잘하긴 잘하네 이 얘기 에 에 유효슈팅은 비슷했네 7대 6 성공률 내가 좀 낫고 점유율 내가 좀 낫고 아 아까비 아까비 아이 아이 팀 한번 말 나온 경우는 팀 한번 잠깐 보여주고 갈게요 지금 농협 보안텐 응가 이거 가성비 이거 안 좋다고 그러던데 겁나 좋더라고 속도 빠르고 이 정도면 졸라 좋은 거 같아 특히 급여가 나 10일밖에 안 돼갖고 급여 때문에 쓰는 건데 너무 좋아 음 지금 보면 뭐 전체적으로 괜찮죠 아 구리투를 좀 위로 올릴까 한번 좀 약간 더 공격적으로 해봐 음 아 아 아까보다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이런 정대는 처음보는데 저기서 A패스로 아래로 내리는 걸 처음보는 애기까지 할게 게임하면서 좀 살쪄 아는 앤데 아 수비 보소 이럴때 실력이 나오는데 어따 잘하네 마크였어 마크였어 아니 이걸 왜 불어 야 그냥 방금 속공 찬스였는데 아 미니맵 완전 비었었는데 아 미니맵 완전 비었었는데 아 미니맵 완전 비었었는데 아 아 아 옵사이드 아니네 이런 패스 이런 패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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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적으로 움직임이 좋구만 아 이게 실화야? 와.. 와 이게 실화이니까 아 이거 못다 패스요 진유야 어? 아 이런 시술을 아 꼴대 맞추면 너무 아쉽다 검은 튤립 굴리프트 케빈 포크트 에이피스 되게 잘하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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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이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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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전이였어요. 하지만 이런 경기가 후반에 또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좋은 패스네요. 아, 또 꼴대, 또 꼴대, 또 꼴대, 와, 와, 나 미치겠다. 꼴대 두 번, 와, 뭐 이런 판이 다 있지? 와, 야 이거 말이 되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상대편 운 두렵게 좋네, 와. 멋진 킬팩. 짬미로타. 고나우지님.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패스 들어갔어요. 슛!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또 기섭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정체성적으로 팀 분위기를 박색하자. 아, 이건 너무 짜증나네. 아, 이건 너무 짜증나네. . 루카 모드리치. 각인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조율이 있었습니다. 속동입니다. 돌파에 돌아갑니다. . 아, 뭐 이런ada. 나이스 쿨 리트 패스할 줄 알았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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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건 앗 뺏겼어 아씨 이런경우 검은퀴립, 굴립 굴립했습니다. 연결되는데요. 오늘 상당히 킥 조정력도 좋고요. 선수들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북스가 거의 없죠. 현재 홈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해준 오늘의 홈팬들 서포터들의 응원 덕분에 선수들 더 힘이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서포터들의 응원에 선수들도 힘을 받고요. 그래서 이기고 있으면 서포터들은 더 응원의 강도를 높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연결되나요? 로빈 반패시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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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패스해? 어디 오지니? 어떻게 패스해? 로빈 반패시 승부진 승부진 패스 나이스 이겼다. 아 오늘 휠 좋은데? 아 오늘 휠 좋아 많이 이기네 오호호 이승 좋아 어 얘 세며등 카네 오우씨 비행기 잘하는데? 아 9미터 오우 진짜 유행했다 와 와 이 자식 보소 잘하는데? 와 진짜 유행했다 들어가는 줄 알았네? 넬송 세메두 파울로 말디니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도나 어 음 수비에 굽고와서 말디니 푸띠 푸띠 도어 펠레 나이스 펠레 흠 어 옵사이드야? 와 이 쉣 와 개 짜증나네 파울로 말디니 짬브로타 코나우지 뉴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세메두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쟤도 하나는 패스라고 했어 어 어서와요 우임님 어서와 우임님 원래 이거 뭐였지 원래 우임님이었나? 에마니엘 푸띠 로빙 패스로 로빙 패스로 아투라네스요 찬스입니다 쟤 쟤 로드 쿨맨 아이고 우리 편 많아졌어 아 크흠 네 쟤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스몰니코프 스몰니코프 아 이 자식 되게 좋았네 쟤 쟤 쟤 쟤 아 이소은 오케이 어서와요 이소은 좋은 것 같다 확실히 나이스 펠레 쟤 이번엔 없어야도 아니지? 어 완벽했다 완벽했어 깔끔 깔끔 음 아 너무 대놓고 갔나? 흠 잎 flu 아 아 자 베레 막 이 다빵 이건 검은 튤립 군립 업사이드? 오 아니네? 아 업사이드네 흠 공식경기 지금 이거 프로2 어? 끝 아니야? 오 깜짝이야 끝났는데 왜 앞으로 사람 두 방 나오게 몸빵은 안 되겠구만 마지막 Isa 나이스 완벽했다 좋았어 좋았어 역시 뺄레야 뺄레 아 실력 살아있네 뺄레임 고건강스때나 식단 feels good 적당뜨렉 자투스 상대편 펠레 있었어 보이지도 않던데 어 좋됐다 어우 잘 나왔다 나 한 번 꺼 볼 줄 알았는데 안 꺼네 짧게 차는 스타일이야? 아 이거 먹었네 와 이거 상대 너무 완벽했다 와 대박 이거 상대 잘했다 와 아 못 넣었어? 이걸 못 넣었어? 아 와 짜증나네 호동 씨는 왜 이래 2판 무승부 되면 완전 개 짜증 날 것 같은데 아우 아깝다 아 아 한걸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포의 이러한 선박 동묘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짬브로타 루트 굴리트 자 급할 게 없습니다 올 컨트롤 아주 좋고요 빌드업 하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플레이를 지금 펼쳐나가면서 빈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스몰 리코프 자, 잘 연결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아우 아, 또 골대 맞았어.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참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둘팀 여전히 막상마카의 경기력입니다. 마지막 몇 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 좋됐다. 어이, 깜짝이야. 아우, 골 때! 아우, 골 때! 아우, 골 때. 아우, 골 때. 아우. 아우, 칩샷 더럽게 안되네. 야, 유효슛 9대2이 압도적이었어. 슛도 13대4. 진유한 골, 펠레한 골 넣었구나. 두 판만 이기면 승급이네. 아, 세 판 이겨야 되구나. 음, 좋아 좋아. 얼굴, 얼굴, 어. 안양 지원자님 어서 오시고. 요즘 얼굴 캠 안 켜, 요즘 캠 안 켜고. 어, 캠 안 켜고 방송에. 극주 성공을 하드는데, 우융, 일어나 사업 중인이라... 유효슛 4대3. 경기, 상업주의 초기. 음, 솔직히 안 켜고 상황을 찾는다. 아우, 네이언. 고기!! 보컬이 11개에 있었어. 그리고 올려 주세요. 공기,iyu. 고기,이구리. 어 얘 패스 좋다 야 어 이거 쎄껏 골로 올린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드리블 오졌는데 어우 여기다 PK 나올 것 같다 야 어 후원했어요? 아 아냐 후원 감사 땡큐 아 트위치는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 세팅이 안 돼있나봐 아 후원 감사해요 땡큐 아 너무 고마워요 후원 얼마 있는지 우리 보지는 못했지만 아 진짜 미안하네 어 감사 아 후원했는데 안 뜨면 진짜 억울하겠다 고마워요 어 개 억울하겠다 트위치에 후원한 사람 아마 저기 뭐 지원 안양 지원이 처음 했고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트위치에 후원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자상 최초 아 뭐야 이거 아 상대 팀 되게 좋은데 막 숨이 쩐다 쩔어 아 아 2,000원에서 감사해요 땡큐 잠깐만 글씨 잘 못 봤거든 이 판 끝나고 볼게 지금 글씨 그렇게 긴거 볼 수가 없어 작전타임 한번 뽑아야 돼 자 내가 컴퓨터 만원들인에 컴퓨터 제어 아 만원 받고 컴퓨터 제어 어떤거 해달라고 제어해줄 수 있지 만원 받고 어떤거 제어해달라고 야 만원 받고 하면 괜찮네 야 만원 받고 하면 괜찮네 아우 좋았는데 아우 좋았는데 오우와아 역시 호나우드 아 컴퓨터 사양이 뭔데 컴퓨터 사양 좀 알려줘요 컴퓨터 사양을 알려줘봐 돈 안받고 그냥 해주세니까 말해 어 지금 말로 해주세니까 사양 물어봐 고정신 너무 좋네 고정신 너무 좋네 아 그래서 그래 아 그 네이버에 가면 cpu z라고 있어 cpu z cpu z 검색해서 깔아봐 그러면은 거기 사양 나와 컴퓨터 cpu z 깔면은 컴퓨터 사양 나와 아 옵사이드네 아 어 아 음 네이마! 공을 잘 돌리면서 상대 진영을 감색하고 있습니다 밥지 끼이라 축구 황제 클레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로잉패스죠? 어! 아우 잡으러 마주쳐서 뛰어노네 먹네 검은 튤립 굴리트 코나우지니우 짬브로타 푸띠 코나우지니우 아우 뭐야 이거 놓쳤어 이 판 끝나고 내가 봐줄게 기다려봐 이 판 끝나고 내가 봐줄게 기다려봐 흠 축구 황제 펠레 멜송세메두 축구 황제 펠레 축구 황제 펠레 아아 옥사이드야? 펠레 준건데 이거 아아 아아 옥사이드에 걸리는군요 숱구 황제 펠레 파트릭 피에이라 카칩 이따가 알아 이따가 이따가 내가 알아 열어 봐 검은 튤립 굴리트 일단 네이버에 팀 뷰어 검색해갖고 팀 뷰어 네이버에 팀 뷰어 검색하고 팀 뷰어부터 깔아 자아다연춘 습 나이스 흠 네이버에 한글로 팀 뷰어 검색해 팀 뷰어 그러면 프로그램 나와 그것부터 깔아 아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그래 손도 깔고 와 그럼 나중에 봐줄게 팀 뷰어부터 깔고 와라 팀 뷰어 팀 뷰어 개빠른데 팀 뷰어 팀 뷰어 팀 뷰어 팀 뷰어 와 진짜 멋있다 와하하 브라질 와 브라질 틀이 오진다 와 야 이게 클라스 아니겠니 와 진짜 멋있다 파이킹이 땡큐 자 이제 리더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경기를 투어하기가 충격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 자 급할게 없습니다 볼 컨트롤 아주 좋구요 밀드업 하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플레이를 지금 펼쳐나가면서 빈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블리트 테크 모졌구요 흐흑 스토리어 발전 스토리어 끝 어우 오늘 필리 좋은데 계속 이기는데 필리 좋아 필리 좋아 필리 좋아 필리 굿 굿 한 판만 이기면 일단 잘 이기고 두 판 이기면 승급이네 어 좋네 야 보아탱 응카 풀백으로 쓰고 있어 대박 말디니 퍼디나 응카 요리스 응카 보아탱 어 보아탱 둘이 있네 케빈 프린스 보아탱 있고 밀러 앙리 히바오드 꾸띠 수비의 힘을 빡 줬네 보아탱 풀백으로 쓰는 애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필리 온라인4에서는 보아탱 본래 저기 포지션이 풀백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부분 센터백으로 쓰니 나처럼 좋됐다 아 세메두 자리 비우면 어떻게 세메두 세롬보아탱 넬송 세메두 10년으로 펼쳐집니다 축구 황제 펠레 잠그러 왈 오프사이드 야 아 음 보아탱 제론보아탱 비우면 폭립 넬П 여름 에이 아 젠장 낚였다 아 낚였어 이거 낚였어 내가 아 아 낚였어 아 상대 장신팀이구나 어 케빈 프리스 버텡은 180밖에 안되는데 아 가랭으로 빠지네 제도 없게 너무 한거 아니야 아 자꾸 여기서 걸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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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개 아깝다 하하하하 아 이거 들어갔으면 대박인데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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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따가차 뭐 업사이드 아는데 아 아 여기다차 아 걸렸어요 아 힘드네 이거 한골 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해야 빈 공간이 생기는데 아 막았어 이거 아 대박 와 이걸 막냐 와 미쳤네 미쳤단 말 밖에 할말 없어 이걸 막았어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뺏겼어 왜 아무 생각 없이 찾네 아 좋대 수기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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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겠다 이럴땐 포메이션을 한번 바꿔줘야죠 포메이션을 바꿔주는 수밖에 포메이션을 바꿔주는 수밖에 없죠 포메이션을 바꿔주는 수밖에 없죠 그냥 더블패스였어요 포메이션을 바꿔주면 포메이션으로 바뀔도록 아 어디다 패스해? 아 나 미쳤니? 물리터 왜이래 잠시 멈춰서 아우, 뭐야 아이 아이, 마지막 참 공격 찬스인데 아이 시야 끈다 아, 이 새끼 야아치네 아, 이 새끼 봐 아우, 개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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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 골 먹어갖고 짜증나 그냥 졌는데 괜찮아, 지금 두 판 이기면 돼, 두 판 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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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크 어, 말디니 이카 대박 야, 말니니 농협 말디니 이카 대박 꾸띠 이카 진유 이카 호낙 이카 미쳤네 팀 와, 이 팀 미쳤다 와 진짜 팀이 좋네 와 오다 패스해 장부부터 미쳤네 너무 힘드네요 온라인 벗어납니다 아, 프리스를맞았기 때문에 고너지입니다 마트릭리에 이라 도스장 Ghoul 지방 도스장 지진 동일한 오이 다행이다. 파우린 잡았어 아 위로 줘야지 위로 아 위로 줬으면 대박 찬스인데 i3-3220은 배그하기 약간 좀 안 좋지 그래픽 카드가 뭔데 그래픽 카드 배그하기 좋은 그건 아니네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안되나보다 그래픽 카드 안되네 그래픽 카드가 문제네 그거 배그 될 수가 없는 그래픽 카드인데 대도 막 겁나 끊기고 거의 안되는 수준인데 아이씨 뭐야 뭐야 이거 소중민 사기야 뿌띠랑 부딪쳤는데 아이씨 이걸 못났어요 이거를 내가 볼 때 컴퓨터를 싹 바꿔낼 것 같은데 램 램 빼고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CPU도 3세대니까 아니면 거기서 CPU랑 그래픽 카드 사든가 램이 몇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CPU랑 그래픽 카드로 사갖고 잘하면 되겠다 아이씨 뭐야 이거 게이지 보이는 거 그거 옵션에서 슈팅 게이지 보이기 있어요 옵션 가면 슈팅 게이지 보이기 있는데 아이씨 이거 대박 찬스를 아까 무조건 짜증나네 끝났네 오버워치는 해봐 오버워치는 되려나 아 오버워치는 잘하면 되겠는데 그래픽 카드 네이버에 검색해봐 네이버에 그래픽 카드만 검색해서 그래픽 카드 GT 620 오버워치 검색해봐 오버워치는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버워치는 생각보다 사양이 낮아가지고 없어야 돼 아 이거 또 뺏겼어 수비 너무 좋아 아니 노트야 그럼 좀 바꿔야겠다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든가 바꾸든가 아 수비 수비 사기야 와 진짜 사기다 아 좋네 사기야 팀이 사기네 어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이판 왜이래 몇번 찬스를 놓친거야 몇번 아 아 이거 몸빵 봐라 와 아 여름홀터는 뭐 저기 성능 테스트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요 아 아 뭐야 이거 못 잡았어 이거 왜 못 잡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못 잡지 으흠 잘 넘겼어요 로윈패스 좋은 패스죠 오 오 아 수비 진짜 잘했네 니근이 있죠 와 또 쟤넬공이야 아 잘 뚫었습니다 아 나이스〜 예에에에에에스 나이스 막을 뻔했다 와 흠 아 겨우 이겼네 설마 여기서 버전부터 먹긴 나 먹진 않겠지 오우 어우 장난아닌데 이게 나이스 이겼다 어우 이번 판 진짜 힘들었다 와 레알 힘들었네 레알 힘들었어 와 아우 박스 한 판만 이기면 되죠 한 판만 이기면 이제 프로원이네 블리트 3카야? 비에이라 3카 베고비치 되게 많이 쓰네 워커 3카 홍병고 마디 마테우스 응카네 대박 팀이 왜이렇게 좋아 한참 농농농 홍병보네 네이마르 루이드 꿀릿 루이드 꿀릿 짬브로타 축구왕제 펠레 푸티 펠레 좋은 기회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 슬쩍이네요 공기술 로빈스페스 백힐 잘 넘겼습니다 슛!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르드 굴리트 수비의 극과서 빨디니 펠레 와 들어가는 줄 알았네 와 와 들어가는 줄 알았다 와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걸하느냐의 게임입니다 파트릭 피에이라 알렉산드로 로빙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수우 정답 아 이거 통대가 문짓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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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이거 통대가 문짓깐 문짓깐 정답 짬브로타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루드 블립트 다시 넘겨입니다 스몰리코프 와우 너무 살짝 찼다 잘 찼는데 멜쏭 세메두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텐포를 살려줍니다 슛! 키포아에서 와, 순간적으로 다이크 버텨수만 패스 드러나게 되었다 야, 정말 이것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안전한 지역 업골 처리 축구 황제 펠레 네이마르 아이, 크루에 가. 좋은 상태로 어, 쿨 왔다. 위험한데? 어, 쿨 왔다. 위험한데? 어, 쿨 왔다. 위험한데? 자, 일단 총무화 됐습니다 키포아에 섬망. 자, 공사라했습니다 키포아에 섬망. 자, 공사라했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 아 수비가 장난이 아니네 펠레를 따라잡네 펠레 아이고 부딪쌍 이게 축구 황제 이 정도면 빛발 올라가죠. 더욱 빨라집니다 철인 마테우스 음 파트릭 피에이라 오우 아니 이게 내 파울이야 아 꼴대 오늘 꼴대 왜 이렇게 많이 맞추지 미치겠네 5대만 맞추는 것 같은데 미치겠다 와 태클로 공따내는 토아탱 태클로 공따내는 토아탱 아 이게 업사이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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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ght we 아 네 진짜 뒤로 맞네 뭐야 이건 아 진짜 팀 너무 좋다 무조건 W패스는 안 안되는 이 팀 오늘 패스 성공이 높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막 맞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코너킥 다 서둘러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검은 튤립 굴릭스 아 무슨 구 자리가 무슨 구 뭐 아는거야 이 자식아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두 골 정도 누릴 수 있었는데 아 재수가 없네 마지막 파인 아 무슨 무슨 분만 해도 승 저기 승격이네 무슨 분만 해도 승격인데 이거 골 안 넣어도 되겠는데 이거 상대방을 돌리자고 그래야지 야 우리 같이 승부하자 야 우리 공 돌리자 공 돌려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뭐야 글리트 응가 실화야? 글리트 응가야 와 대박 글리트 응가야 처음 본다 글리트 응가 아 대단해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어 어 뺏겼네 아 걸렸네 아 걸렸어 아 진유야 나이스 장립병 수비 되게 약하네 아까부터 저기 딱 2명만 남는 상황 많이 나던데 전제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에밴드 브리너 아 패스 좋네요 근처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아 큰 아우드다 wise 아 아까보다 헴 아빡이 음.. 굴리트 체감 진짜 좋아 여기 안질러주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깝다 아깝다 크로스 오졌네 아 이거 상대 잘했거든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죠 자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 택배였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측면 공격이 잘 돼야 경기가 풀리거든요 두공 크로스의 한 득점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 두공 플레이 헤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헤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너무 방심했다 이제 후반전 45분 경기 함께하시죠 이제 후반전 45분 경기 함께하시죠 이제 후반전 45분 경기 함께하시죠 짬로타 자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리바운드 된 상황인데요 아 상당히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죠 군 predator 군대 전но시키는 타이밍을 택배가 안전 6분에 왼쪽으로 타이밍이 사이좋 이股 원 스몰 리니코프가 또 오른발잡이죠 오른발잡이 4루젠듯이 완전한 구석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멋집니다. 진짜 안이 뚫을 수 밖에 없네 아따 상대 긴장했네 아따 상대 긴장했네요 아미레스 레이마르 짬브로타 무인 파일 워커 문다 흰 쩌 궁극기 루즈 볼 끝났네 이제 5분만 있으면 되네 끝났네 역시 크로스 말고 할 줄 아는게 없지 끝 이겼다 나이스 승부 아싸 풀어원 나이스 풀어원 나이스 아 풀어원 찍었다 대박 깔끔하게 올라왔네 6승 2무 2패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골 누가 넣냐 4-3-3으로 바꾼 다음에 완전 계속 날라 댕기네 스볼리니코프 진유 블리트 아 이제 좀 이럴 때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으윽 Seo i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좋아좋아. 자 지금 뭐 잘 풀리고 있지? 팀이 괜찮네. 선수 팔 것도 없네. 선수 팔 것도 없어. 이제 뭐 여기서 애들 강화나 해야겠다. 그쵸? 어 나중에 돈 되면은 노이어 응카 가고 다른에 좀 강화 가야지.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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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금 강등이네 쟤 아 강등 아니고 잔류인가? 5순 했으니까 질라타는 카네 오 노이어 1카야 골키퍼에 너무 돈 아끼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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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가 여기가 나와? 어허 어허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어허 어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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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펠레 아 순간 업사이드인지 아니고 점수판 붙어봤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hina sis 5 8 아 그대동 5 훈iva чтобы ав 5 더 5 한골 넣은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노이어 미쳤어 노이어 미쳤어 다 막어 혹시 꼼집판 좋은거 써야돼 아 카톡하네 여자친구 카톡이라 중요한건지 모르겠네 아 별리가 아니구만 다행이다 이런 두 패스가 경계 탱톡을 살려줍니다 탈탁띠우 패스 성공 루드 굴리트 세메두 에마니엘 푸띠 아이 잘 떼었네 잘 떼었네 위험하다 파울 파울 아니야? 대박 나이스 역시 호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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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네 노이어 너 3칼을 써야지 노이어 1칼을 쓰니까 못 막은거 아니야 너 3칼을 써야지 9미터 9미터 9미터가 뺏기 나이스 아 오늘 핀이 좋은데 나갔냐? 나가지 않겠지 오히려 유인하고 좀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많은 어 그래 방제 챌린지 가자 갈까요? 챌린지 가줘야 보가탱 좋지 존나 지금 보가탱 나 지금 한 번 또 마음에 안 든 적 없어 한 번 또 오우 위험했다 좀 불안하긴 했어 좀 불안하긴 했어 로버 왼발인데 딱 왼발이었거든 아 잘했어 어 아 아 젠장 상대 재수도 좋네 와 상대의 재수도 좋아 어디 이렇게 들어가냐 진짜 골 때리게 들어간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4-3-3이면 수비 박았다는 얘기를 얘기하려는 거구나 어우 여기 또 벗겼어 왜 이렇게 나이스 자 장브로타 나이스 나이스 장브로타 그렇지 이런 연기지 그렇지 이런 연기지 또 그놈 수루꾸루는 거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하면 실려 니가 하면 후루쿠 어! 와! 와! 상대편 너무 패스만 한다 저런 저게서 안 쏘네 아 나 한템 뭐가 무서워 와 이거 대박 와 이거 상대 상대 이걸 못 넣냐 어! 와! 아 근데 점수 차가 많이 나서 먹혀도 상관없어 새껄 차는 안 해 아! 웃음 또 전달합니다 아! 아! 그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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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드립을 졸라 짜증나 저런 드립을 졸라 짜증나 와 드립을 쪼진다 와 저런거 어떻게 막아 와 저 드립을 내가 못 막겠어 아 꼴깊어 진짜 노이어는 사랑입니다 보아템 야 보아템 너 공격은 나오지마 그냥 그거 잘했어 그냥 들어가 공격은 형들한테 맡겨 형들한테 사퀸아 너 저기 팀평가 너 네이버 카페 너 팀평가 원래 하지 않았었냐 그럼 팀평가 좀 해줄래 가끔 팀평가 올라오는데 어 니가 선수나 이런거 되게 잘하잖아 니가 딱인데 쓸데없는 개인기능 졸나잘해요 상대편 상대편은 노이어 안에 쏙 안기네 노이어 안에 쏙 안기네 아니 상관없어 팀평가는 할 수 있어 쌤 너는 내가 봤을때 티어는 쌤이 원이지만 선수평가나 이런 평가능력있지 손가락이 안되지 머리는 좋아 그렇기 때문에 부탁할게 내가 라펠레 헤트트릭이네 상대 포기했고 어 그래그래 카페 앞으로 저기 글 올라오면 니가 팀평가 좀 해줘 고마워 아 이번판 완벽했어 아 노이어 졸나잘막어 야 근데 확실히 너 지금부터 노이어가 잘막는다는거 못느끼냐 저번에 니가 골키퍼 아무거나 다 똑같다고 했잖아 너는 아직도 못느끼겠니 우리 노이어가 미친 선방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잘막는게 아니라 다른 골키퍼보다 잘막는다는걸 어떻게 생각해 저는 히든없는 골키퍼들 있잖아 막 그걸로 얘기하고 싶어 확실히 내가 봤을때 노이어가 어우 진짜 잘막어 완벽한거 아니면 거의 안먹는다고 봐야돼 아 네 이쁘게 만만ni 아 이쁘게 만만ni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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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픽살 아 아깝어요 아깝어로 아깝어요 ㄷㄷ 아 알다 으어어어 이 자식 잘하네 좋댔어 좋댔어 위험해 보어택 나이스 보어택이 막았어 이거는 아 이런판은 자꾸 저기 한방 찌르기가 잘 안되네 아 마라도나 마라도나 골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니 심폐 어 위험하다 와 얘 뒤로 찌르기를 안해 뭐야 이거 왜 내 운이 아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보무치 보아메르살라 최세계 보아메르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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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niew pork 아 이런 판 쉽지 않네 아 스모리코프 참 오른발잡이라고 왼발이 좀 후지지 아 뿌띠 걸렸는데 아 뿌띠 걸렸는데 미하일발라 짬브로타 살라 콜라인 버전합니다 뭐야 이게 상대 크로스라고 올리는거야 나이스 광화만 추떡 일단 확인 내일 하려고 일단 확인 내일 내일은 사실 꼭 와주라 어허 어허 똥 크로스 다행이다 와 크로스 진짜 다행이다 비웠는데 와 크로스 진짜 비웠는데 어허 상대 수 상대 다иту 이럴 수 가 있나 이럴 수 가 하하하하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몰아툴 수도 있어야죠. 와 이럴 수가 있나? 모하메드 살라. 자, 이거 2차스 있나요? 기퍼에 성공입니다. 기퍼에 대한 대처가 매우 좋았습니다. 살짝 띄우는 테스트 성공. 축구 황제 필레. 야야, 무슨 일 좋아. 아. 아. 뭐 같아.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 이걸 또 못넣네. 이런 못넣는. 말디니 왼발. 야, 말디니 너 왼발잡이인데. 말디니 여기서 오른발잡이냐? 왼발잡이인데 왜 오른바로 차. 입으로 각이라서 한번 쐈구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팀의 이 지지자들은 뭐 지고 있거나 이이고 있거나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팀의 힘입니다. 네. 세메두. 공을 잘 돌리면서 상대 지경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미하엘발라. 리에리아 미시. 인트리 타입 2분. 양쪽이 기운 버틸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아, 다행히.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뒤에서 더럽게 없어. 이따구름 버저비터 들어갔어. 와아 와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와아 참맛 재수가 더럽게 없구만 아 재수없어 어 나랑 폼에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한데 좌우로 넓게 퍼져있네 아 재수없어 폼에 비컥듬 크로스 타이밍 아 옥사이드구나 아 아 아 내가 지금 방송 하나로 바쁜데 쇠도 그러고 아 아 아 아 이게 여기야? 아 아 쟤도 더럽게 없네 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아 꼴이 더럽게 안들어갔는데 어 뭐야 이거 와 아 이제 진짜 그만해야겠다 와 이거 완전 맛이 갔네 집중력 완전 좋아한데 아 아 아 또 걸렸어 또 걸렸어 두통 쪄야되나 두통 쪄야되나 아 뭐 안 담았어? 아 아 위험한 상황 많았네 이거 문이 많이 닿았다 아 전반전은 좀 지루했거든요 후반전은 활기찬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팀 다 좀 속이 플레이로 일관했던 전반이었죠 아 후반전에 좀 불이 붙길 바라겠습니다 어 엔 엔 엔 엔 엔 공격 작업이 붙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볼 소유하면서 상대팀 진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배다 나자르 토니 크로스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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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컨톨롤은 수줍거리네 볼컨톨롤 엄청 잘해 아..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와 뭐야 이게 이렇게도 꼬리 들어가? 와 아 아 구원할 때가 되겠네 아 참 나와 어 썸 어서와라 너 카톡 말 보겠어 못 봤어 아직 게임하느라고 안 그래도 지금 지금 저기 그 얘기하자 그 얘기하자 끝나봐 얘기하자 트리피어 아 뭐야 아 아 아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판 안하고 와 아 야야야야 곧 내놔 곧 내놔 아 아 뭐하는거야 얘네 아 이거 막판에 왜이래 이런 크로스충한테 지기 싫어 으흠 으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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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너 아 이게 그 아 아.. 아 수영이한테 그거 얘기해줘야지 수영아 지금 그거 수영이 방에 있지? 어